시초카 공략주 알아보는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 골드 강현균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코스피 지수가 지금 7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매니저님 종목은 참 잘 가고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매니저님. 오늘 시장은 좀 약간 막판에 변수가 있어서 저도 당황스러운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견고하게 버텨줬던 이유가 장중에는 계속 기간이 순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순매수가 장중에는 견고하게 버텨줬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출입 동향이 열흘 씨가 나왔는데 그게 좀 잘 나왔다는 부분 그런 것들과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좋게 평가될 종목들이 잘 버텨줬던 부분 그런 것들과 힘입어서 그다음에 지난 밤에 있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ETF 관련된 종목들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대면서 그런 종목들이 또 버텨줬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시장이 조금 관련된 것들에 함께 버텨주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기간이 갑자기 동시효과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 실적이 잘 받쳐주는 종목들은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장, 그런 장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의 매도가 조금은 아쉬웠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 대비도 해봐야겠죠. 내일 시장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내려주시겠어요? 내일 시장은 쇼크만 없다면 괜찮은 시장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쇼크를 예측하기로는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지수가 예측이 되는데 맞나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CPI 지표인데 CPI 지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3.2, 그리고 전월 대비는 0.2, 그리고 근원은 3.8, 전월 대비는 0.3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컨센서스보다 만약에 좀 높게 나온다면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좀 차츰 옅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예 확고하게 굳어지면서 금리 인하 절대 안 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시장이 엄청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회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환호할 것이고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빅테크는 계속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국 장은 좀 좋게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오늘까지 7거래 연속 하락이었다고 한다면 8거래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코스피를 오면서 보니까 2017년도부터 보니까 지금까지 한 5년치, 6년치를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한 8거래까지는 하락을 했었는데 9거래까지는 하락하는 건 없더라고요. 8거래를 맞은 선인데 내일이 주 후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오늘 막판에 나온 기간 물량은 아무래도 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라고 해서 내일은 조금 그래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지수 일단은 3.2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에 3.2일이었잖아요.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 분위기가 지금 계속 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하고 인플레가 잡혔어, 잡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CPI라는 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가게에서 집이 오늘 우리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치인데 그게 높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죠. 물가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안하다 그런 부분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옅어지는 분위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높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3.2에 부합하게 나올지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고요. 만약에 CPI 지수가 잘 나온다면 내일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 우리 매니저님 보고 있는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내일 시장에서는 제가 CPI가 잘 된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놓고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해서 화장품 섹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일정과 주말 일정이 잡혀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희귀 강물 섹터가 주말 일정이 있는 것에 있어서 그게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주간에 마지막 일요일에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점 정도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건 관련된 테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정이 있는 식량 관련된 섹터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식량 관련된 섹터 아니면 다양한 화장품 섹터들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량 관련된 섹터는 내일 세계 곡물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지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어떻게 나오면 따라서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희귀 강물 섹터는 왜 그러냐면 13일 날 대만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만 선거에 따른 만약에 민진당이 승리하냐, 국민당이 승리하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친미냐, 침중이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친미 쪽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희귀 강물, 희토류 쪽을 가지고서 뭐라고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관련된 종목으로 다 아시다시피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농업 식량 쪽에서는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효성 O&B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강 같은 경우는 산부토건, SI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또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배연님께서 운수대통 수익률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매니저님 종목 리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다날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1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도 좀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다날은 저희 운수대통에서 새로운 코너죠. 시초가 공략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요구하셔서 제가 아무래도 긴 호흡의 종목보다는 짧은 호흡의 종목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좀 주 앞에 있을 그런 일정들 ETF 승인이라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그런 일정을 앞두고 다날이 종목이 수급도 괜찮았고 차트의 모습도 괜찮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동종목은 지금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밤에 승인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STO의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ETF 승인도 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개월 정도의 일정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상승은 좀 끝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고 정도에 부딪혀서 좀 내려온 모습인데 여기를 만약에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차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주봉의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주 정도는 조정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눌린 몫이 잘 매수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5월 달까지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만약에 매니저님한테 비트코인 ETF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단할 말고도 다른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좀 장기적으로 5월까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좀 약간 종목과 특성이 있는데 STO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변동성이 심하니까 익절을 한 다음에 챙겨놓고 STO랑 비트코인이랑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단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약간 코인 쪽에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코인이 흔들리게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2017년도를 생각해봤을 때 2017년도에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증시 자금이 코인 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코스닥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힘들었을 때 강했던 테마는 코인 테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4만 7천을 넘어서 4만 8천을 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5만 불을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과거에 코인의 상승세에 그러한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5만 불 넘어갔을 때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코인 테마는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가 다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안에 코인이 만약에 5만 불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테마들은 우후죽순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종목들 5월까지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바로 G2파워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는 않는데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G2파워는 계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차트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계속 횡보하는 모습, 오늘도 좀 빠졌다가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도 올라오고 8,350원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나라 일정에서 정부 일정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계속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만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CS2024,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일정이 다 끝난 시점에서는 이제는 한 번쯤은 원전 테마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할 수 있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파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단활로 수익 보신 투자자분들 이제는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오늘의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오늘 공략주는 바로 효성 OMB예요. 이 종목 곡물 관련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내일 바라봐야 할 섹터는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바라봐야 할 섹터 중에 두 가지 섹터에 부합이 됩니다. 하나가 세계 곡물 전망 그 부분과 우크라이나 회의에 대한 전망인데 이건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만약에 종전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더 유예된다고 한다면 그게 좀 약간 아직은 휴전 분위기가 종전 분위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재건 쪽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쟁의 분위기가 조금 더 약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간다면 대만의 선거도 만약에 친중 쪽에 속해진다면 친미 쪽에 속해진다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대만을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쟁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곡물 관련된 섹터가 수협할 수도 있다.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그런 내일 전략 섹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6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되게 눈여겨를 봐야 될 것 같고 차트가 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대량 거래 동반에서 슈팅이 나왔다가 잠깐 쉬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테스트를 한 부분입니다. 테스트한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일이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 동반에서 슈팅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8,500원 그 이상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네, 8,500원까지 슈팅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선이 또 3월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뭔가 이런 또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 번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타이밍이 이번 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사우디의 원유의 아시아 가격을 또 감상했던 부분 그리고 그 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약간 갈등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갈등이 있은 이후에 이란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게 조용한 게 조금 뭔가가 수상하거든요. 이게 조용하게 있을 나라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란의 이쪽 중동의 이슈가 아무래도 조금 불거지지 않을까 주말 동안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쪽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전쟁에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가면서 이 곡물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곡물 관련 주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니만큼 사실 급등락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또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습은 잘 만들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8,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윗고리 부분인 여기 한 8,400원 정도 8,400원 정도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조금 더 일찍 짧게 잡게 했습니다. 여기 11선에 닿아있는 오늘 저가 부분인 가격이 네, 손절가 7,600원이라고 네, 7,6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짧게 대응하시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목표 주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세한 이야기 못 다룬 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님 어디 가면 가깝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녹색창의 밴드에서 MBN 골드 강현균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 이후에 7시에 제가 유튜땡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보시면 되겠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7시에 공개 방송을 하니까 그걸 찾아주시면 거기서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녹색창 밴드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에 강현균 검색하시면 7시부터 공개 방송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